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현우진이고요. 어김없이 곧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지 마니 9월 시험을 잘 보실 거고 그의 탄력을 받아서 수능까지 잘 보실 것인지 제 나름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 좀 차립시다. 제가 지금 촬영을 하는 시점이 2021년 7월 1일이에요. 1년의 절반이 완벽하게 일단 가버렸죠. 여러분 공부 시작을 언제 한지는 모르겠으나 저랑 이제 발맞춰서 12월달에 시작한 친구도 있을 거고 1월달에 시작한 친구도 있을 거고 몇 달 안 된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건데 그동안 일단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으나 앞으로 남은 시간도 만만치 않게 일단 많거든요. 내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수능까지 약 140일 정도 남았어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은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시간이 일단 많이 남았다 안 남았다 주관적으로 일단 느낄 수 있지만 절대적인 양으로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남은 거니까 너무 자기는 시간이 일단 안 남았으니까 어떻게 할까 허둥대다가 시간 보내지 말고 그냥 하던 걸 다 열심히 하는 게 기본적인 게 맞지 않을까. 우리 첫 번째 얘기 한번 해봅시다. 학생들마다 분명히 성적대가 다를 거고 잘하는 게 다를 것이고 잘하는 과목이 다를 거고 모르는 게 일단 다를 거고 자기는 잘 못하는 과목도 일단 분명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막 다 하나를 일단 뭉뚱그려서 일단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이 잘 모르거나 본인이 잘 아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일단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못하는 것을 계획을 맞춰서 공부를 해야지만 이 성적이 오른다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얘기죠. 계속 일단 겨울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수험생이라고 해가지고 공부하는 그 시간에 일단 집착하시면 안 되고 네가 모르는 것을 7로 두고 아는 것을 좀 더 잘 알게 일단 3으로 두고 그 비중을 맞춰야지만이 공부를 해도 머리가 일단 아플 거고 뭔가 내가 오늘 일단 이제 새로운 걸 다 알아냈구나 이런 일단은 성취감이 드는 거지 매번 앉아서 이렇게 노동하는 것처럼 시간만 쓴다고 일단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계획은 그냥 세우는 게 아니고요. 지키려고 세우는 거니까 그냥 이제 의미 없이 계획 그냥 여러 가지 플랜을 써놓고 일단 하나씩 지우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겠죠. 자 너네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제 계속 일단 수업을 하면서 뭐 예전에 일단 계속 수업을 했지만 제가 얘기한 계획 단 한 번도 안 지킨 적 없죠. 무슨 일이 있어도 될 땐 지키려고 노력하거든? 그럼 이제 애들도 얘기하는 거. 천재지변 천재지변을 막아야 돼요. 그 아무 어떤 변수도 일단 없애게 일단 그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모든 것이 일단 지금 일하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 그럼 너네는 일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걸까? 공부하는 거니까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셔야 되고 내가 일단 먹는 것도 주의해서 일단 먹어야 되고 스케줄도 일단 잘 짜야 되니까 전반적인 경영 수업이라고 일단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죠. 근데 내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일단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이제 제가 일하는 이 필드도 마찬가지고 이제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열등하거든? 내가 얘기를 하나 해줄게. 느낀 점이니까 뭐 이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고민했던 거 중에 하나가 과연 이게 정말 정규분포일까에 대한 고민을 해봤는데 정규분포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쏠려 있거든? 자, 내가 이렇게 때 해줄게. 뭐 일하는 능력치라든지 아니면 대부분 일단 이제 공부하는 뭐 양이라든지 그 학습을 하는 이제 퍼포먼스라든지 절대 정규분포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쏠려 있어요. 잘하는 사람은 점점 잘하게 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점점 열심히 하게 돼. 그러면 너네는 뭐가 되면 안 될까? 이쪽에 일단 돼 있으면 안 되겠죠. 기울어진 정규분포야. 자, 아무도 그렇게 일단 이제 말 좀 받아들이시고 결국 계획을 세웠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이거 뭐 세어라, 내어라 일단 간다고 네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무 일단 기본적이지만 당연한 얘기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당연히 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내가 이제 좀 애들 보면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뭐 또 자꾸 이제 낮 때는 얘기 나오는데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디까지만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없었거든요. 왜? 공부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불안해지고요. 네가 잘 알면 잘할수록 더 모르게 되고 되게 이제 아이러니하지. 네가 잘 알면 잘할수록 더 신경이 쓰이기 마련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친구들이 마음이 더 편하거든요. 왜? 아는 게 없으니까. 자, 그래서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자,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일단 맞다는 거죠. 자, 실 예로 하나 좀 말씀드릴게. 뭐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선택과목이 있잖아. 뭐 확률통계가 있고 미적분이 있고 기아가 있는데 뭐 미적 선택한 친구들이 일단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죠. 라고 하면서 최근에 일단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일단 어이가 없어서 그냥 답할 가치가 없거든. 아니 6월 달 시험 보니까 미적분이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 드릴하고 킬링캠프는 이거 미적분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일단 얘기하는데 그럼 내가 되묻고 싶은 거. 아, 그럼 너 그렇게 일단 어렵지 않았으면 다 맞았냐는 거야. 다 맞는 것도 깔끔하게 다 맞혔냐는 거지.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 거거든. 그러니까 애들은 일단 이제 뭐 수험생 마음도 이해는 해요. 아, 그래. 뭐 이제 내가 할 것도 많고 사실 너네 수학만 공부하는 거 아닌 거 저도 일단 알고 있으니까 어, 여기까지 하면 딱 상한 선을 맞지 않을 건데 어, 저 사람 보니까 이거보다 더 시켜. 왜 더 시키는 걸까? 안전하게 깔끔하게 다 맞기 위해서 더 시키는 거고 아무래도 내가 너네보다 했던 경험이 더 많겠죠. 당연하겠지. 그렇지 않아? 자, 내가 필요하니까 시키는 거고 스스로 아, 뭐 이건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저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물론 모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들은 각각 제각각이지만 그래, 내가 깃발을 잡고 일단 뛰어가고 있잖아. 그럼 이제 뭐 하자는 걸까? 제발 하고,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듣고 100% 다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좀 선회시켜서 일단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일단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이제 이건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저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린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나 당장 굉장히 불안한 거는 6월달 시험에서 선택과목이 일단 많이 어렵지 않았죠. 미적분도 별로 어렵지 않았고 그다음에 확률통계는 매우 쉬웠고 기한은 그냥 적당하게 일단 할 법 했어요. 물론 이제 문제 스타일이 조금 다르긴 했지만 그러면 애들은 이제 분명 이 경향에 맞춰서 일단 확률통계는 거의 일단 공부 안 할 거고 등등해서 막 가고 이제 공통 막 열심히 하는데 그 애들은 또 뒤집히는 시기가 있거든? 만약에 가정이야. 9월달 시험을 봤는데 만약 선택과목이 어렵고 공통이 쉬우면 이것도 난리 중에 난리일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는 6월달 시험 그리고 9월달 시험, 수능 시험은 최근 들어서는 계속 독립시행으로 별 상관관계 없이 있다가 그리고 선택과목 체제에서 첫 회다 보니까 출제하신 분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거든? 첫 번째, 이번에 1등급 커트랜이 이렇게 낮을지도 아마 예상도 못했을 거예요. 왜 공통시험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이게 확 떨어지고 예전에 가형하고 나형이 일단 분리되어 있던 거랑 합쳐진 거는 이게 이제 물과 기름을 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바뀌어버리니까 뭔가 이제 이분들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에 굉장히 당황을 많이 하셨을 거야. 그럼 이제 일단 이렇게 시험하면 했어. 그럼 9월달 가서 또다시 일단 실험을 하셔야 되니까 그 실험에 너네는 노란하시면 안 되는 거고 너무 일단 진부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절대적인 실력 자체를 기르는 게 맞으니까 자꾸 뭐 이거는 여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 거야. 저건 저기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계속 이제 뭔가 이제 본인 스스로 일단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오피니언 리더처럼 일단 피력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서는 또 이런 얘기 안 하잖아. 선택하면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는 겨울 내내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지금 와서는 아 이건 저기 난이도가 저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그럼 내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9월달 시험에 어떤 건 간에 어떤 건 간에 제일 중요한 시험은 뭐예요? 수능 당일날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치?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모든 변수를 그래도 견딜 수 있는 만큼 다 경험하고 일단 가셔야지만이 시험 가서 깨지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린구석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지금 와서 일하면서도 그렇고 약간 이제 그 강박에 쌓여서 계속 일단 뭔가를 일단 해내면서 일단 왔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도 일단 마찬가지일 것 같아. 근데 공부를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 어? 내가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여기까지만 안 된다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이제 그대로 일단 저는 지금 이제 촬영을 하고 이제 강의를 하는 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촬영을 딱 해놓고 아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 다시 하고 또 하고 다시 하고 또 하죠. 이유는 최대한 일단 전달을 잘하려고 일단 노력하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제 그 장인정신을 일단 가지고 계속 그냥 곰탕찌 할매처럼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거 아니겠어? 너네 그 공부하는 과정이 한 번에 팍 끓었다가 이제 탁 식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근히 은근히 어디까지 내가 봐야 하는지 항상 주시하고 예민하게 일단 봐야 하는 게 공부하는 과정이야. 근데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경험이 어느 정도 있고 공부도 일단 많이 했었고 일도 일단 많이 했으니까 이 곰탕 혼자 막 끓이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일단 되면 딱 이제 뭐 끌어넘칠지 알 것 같고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안 끌어질지 알겠지만 그래도 계속 앞에서 앉아 서 있는 이유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수 때문에 그 집착과 어떻게 보면 이제 옵세션이죠. 그것 때문에 계속 일단 하고 있는 거니까 너네도 그 공부라는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장인정신에 비롯된다. 그 마인드를 일단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 아무래도 비유가 조금 웃기긴 했지만 자 아무튼 이제 좀 그 다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출근하면서 느꼈던 거는 아우 더워요. 졸라 더워요. 그러니까 더운데 이게 갑자기 급격하게 더워지거든? 그러니까 어제는 내 기억에 비가 아주 오지게 오다가 오늘 이제 너무 더워.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애들은 또 이제 예민해지죠. 그러니까 딱 조금만 이제 포인트 딱 건드리고 갑자기 점화가 확대면서 막 또 승질내고 막 끌었다가 막 이제 뭐 줄었다가 그러는데 날씨나 상황이나 감정 이런 거 까지고 일단 네가 동요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공부할 때 되게 웃긴 얘기는 하지만 정말 태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 웃지 않으니까 웃기긴 한데 태교하는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자꾸 뭐 나는 안 될 거야 뭐 될 거야 하면서 막 또 이제 애들이 이제 두부류잖아. 가능충들 뭐 되겠지 되겠지 될까요 될까요 계속 물어본 애들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걔도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뭐냐 일단 본인이 노력한 그만큼 그 이상 일단 나오도록 얘기를 해야지 갑자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단 요구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시고 그 공부를 일단 열심히 해야지 그 결과만큼 일단 나올 거고 원래 그 시험이라는 것은 네가 공부한 것만큼 일단 결과가 나오되 운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이걸 일단 바라는 게 맞으니까 계속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를 일단 공부를 지속적으로 일단 하자는 거죠. 뭐 제가 지금 이제 슬라이드 3개 넘기면서 얘기했던 거에 그냥 종합은 뭐겠어요. 그냥 입 다물고 수행하는 것처럼 그냥 마음가지는 똑바로 하고 계속 열심히 일단 하자는 거야. 장인정신을 좀 발휘를 하자는 거야. 자 그럼 그렇게 딱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일단 이제 140일 정도 남았고 저도 일단 커리큘럼의 중반부 및 거의 후반부고 거의 저만 끝났죠. 저만 끝났는데 그 여러분들이 일단 뭐 이제 지금 상황마다 뉴런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드릴할 친구도 있을 거고 이제 킬링캠프 기다리는 친구도 분명히 일단 있을 건데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전국에 수강생이 가장 많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을 일단 다 충족시켜 주려면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빨리 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일단 뭐 이제 뭐 자기가 뒤처져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왜 우리 모두가 사실상 1등급을 받고 모두가 다 만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거 본인이 원하는 딱 그 지점이 있을 거야. 그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일단 당연한 얘기지. 자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올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킬링캠프 시즌 1을 제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제 마지막 회차만 촬영하면 일단 끝이 나거든요. 자 그리고 나면 이게 7월 초에 일단은 출간이 되실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9월달 평가시험 보고 나면 자 마무리를 지어서 그 주에 또다시 일단은 시즌 2가 일단 나올 거야. 자 그리고 저는 이게 올해가 일단 끝이 아니잖아. 올해가 끝이 아니고 저는 사실 계약은 내년에 끝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런 상관없이 내년 준비를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모르겠으나 시즌 3 같은 경우는 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확답을 지금 드릴 수는 없어요. 나온다고 치면 3회차가 나올 거고 뭐 이제 예정은 일단 10월인데 자 이건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저는 모르기 때문에 자 이거에 대해서 막 이제 뭐 언제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자꾸 강요하지 말고 나는 내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 근데 물론 이제 수험생들이 계속 뭐 이제 요구하고 싶고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고 그 불안한 마음 저도 이해를 하지만 저 정말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너네도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도 일단 알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여러 가지 시국 때문에 못 만나고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느껴질 정도로 지금 올해 열기가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최대한 제가 힘닿는 데까지 일단 일을 열심히 해보겠지만 저는 올해가 끝이 아니고 내년이 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아직 확답을 못 드린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수능을 보고 여러분 이제 대학 원하는 데를 가시면 되겠죠. 자 아무도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 자 근데 내가 사실 이제 이런 캐스트를 찍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일단 이제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야. 왜 그러냐. 맨날 이제 이게 뭐 된다 된다 이제 얘기해주고 뭐 이제 하자 하자 뭐 얘기해주고 뭐 너는 이제 뭐 가는 뭐 쉽가는 뭐 계속 얘기해봤자 어차피 할 친구들 하고 안 할 친구는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인생의 지로를 하나 얘기해줄게. 그냥 내가 이제 살면서 계속 느끼는 거는 이 첫 번째 문장 보면 영어 읽을 줄 아시죠. 그러니까 천천히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이긴다는데 요즘 시대에는 맞지 않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저는 이제 대학교 때 탁 느꼈거든요. 아 이게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천천히 하면 지금 시대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 빨리 느꼈어. 그러면 이 비결은 뭐냐. 뭐 이제 뭐 제가 뭐 대단히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나름의 일단 비결은 꾸준히 해야 돼. 졸라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 너네도 일단 그렇게 일단 되셔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다들 공부로 성공해서 공부로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 뭐 사실 저도 공부로 풀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얄팍한 지식과 입으로 일단 풀린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 분명히 잘하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수능 공부를 하고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뭐 국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 뭐겠어. 그거를 일단 더 실현시키기 위해서 어쨌거나 이제 그거에 맞춰서 네가 대학을 이제 가는 건 너의 자유니까 가고 싶고 그리고 나서 일단 또 다른 거잖아. 요즘 시대에는 뭐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학벌하고는 이제 크게 또 이제 상관이 없는 시절이긴 하지만 정말 대학은 자기만족에 가는 거기도 하죠. 아 물론 이거 듣는 친구들 중에서 정말 아카데미어를 잘 풀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야. 뭐 이제 저도 이제 조교 애들 쭉 이제 보다 보면 이게 정말 이제 대학교 가서 아 내가 이제 대학교 공부에 뭔가 적성이 맞고 재능이 있다는 걸 발견한 친구가 뒤늦게 일단 많이 봤거든요. 그런 친구들 결국에 석사하고 박사하고 이제 나중에 교수님 되고 연구하고 그런 거고 근데 우리 모두 다 일단 연구자는 아니니까 분명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이제 찾아가는 그 과정 중에 그게 좀 괜찮은 길을 밟고자 공부하는 거니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되 빨리 잘해야 돼요. 빨리 잘해야 돼요. 요즘 시대에는 천천히 꾸준히 하자는 말이 안 돼. 그럼 어쩌자는 걸까? 곰탕을 끓여요. 솥을 100개를 깔아놓고 모든 거를 다 관찰하면서 옵세시브하게 계속 일단 끓여야 되고 이게 1번이 넘칠까 3번이 넘칠까 5번이 넘칠까 머리 속에 이미 계산이 된 상태에서 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된다는 거지. 아무튼 비유가 일단 갑자기 곰탕으로 넘어가서 내가 준비한 얘기도 아닌데 이렇게 일단 되긴 했지만 여러분 이제 너무 이제 시대가 좀 다르죠. 시대가 다르고 저때만 해도 저 친구들 마찬가지고 다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다들 이제 성공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 그런 때가 있었어. 그럼 저도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과연 내 친구들 과연 다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했던 애들 다 지금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가? 그거는 또 다 아니거든요. 그럼 그거 뭐야? 자기 잘하는 거 일단 열심히 하고 대학을 잘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후회한 거를 본 적이 없다는 거. 자, 아무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거고 저는 그냥 중간에 도와주는 사람이지 너는 인생에 뭐 지대한 영향까지 일단 미칠 수는 없을 것 같아. 자,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일단 받아들여주고 여름에 짜증나죠. 저 오늘도 이제 촬영 나오는데도 집에서 왔다 갔다 하고 물 마시고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데도 땀이 나고 짜증이 짜증이 이런 생짜증이 없어. 근데 그런 거 다 견뎌야 되지. 견뎌야 돼.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매번 그 계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거든. 근데 지금 좀 계절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사라진 게 괜히 헛소리 좀 할게요. 그러니까 매번 현장 강의할 때는 여름 되면 너무 힘든 거야. 일단 이제 첫 번째 여름 되면 이제 나도 더우니까 물을 많이 마시고 커피도 많이 마시니까 막 나중간 과호흡이 일어나요. 이러고 있는데 일단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애들 앉아야 돼서 화장실에 못 가. 그럼 또 참아. 그럼 또 이제 그게 어딨어. 또 방광용으로 또 가지. 그럼 또 여름 내내 막 또 이제 시름시름 앓고 일단 고생을 해. 그래도 여름 되면 또 더워. 학원에 사오던 이동을 하는데 막 또 쓰레기 공물 떨어져 있고 막 이제 아스팔트 아지랑이 막 올라와 있고 너무 힘들었거든. 근데 올해 여름은 사실 그렇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긴 한데 여러분들 일단 시원한 것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일단 구축이 돼 있을 거니까 열심히 해 주시고 자 이 과정을 거치고 이거를 다시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느낌을 일단 간 게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제가 일단 말을 일부러 준비해오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막 이제 너무 짜서 마시 기계처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제 얘기해봤자 별로 공감도 되지 않을 거고 그냥 뭐 제가 이제 요즘 살고 있는 뭐 이제 그냥 방식들 생각하는 것들 그냥 쭉 종합해서 말씀드린 건데 나는 이거는 맞다고 봐. 빨리 꾸준히 해야지 많이 성공할 수 있지 않나. 물론 뭐 또 저는 이제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닌데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성공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본인 만족에 대한 성공이 되겠지. 아무래도 이제 고정도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수고들 많이 하시고 저는 또 바빠요. 이제 퀸닝캠프 또 이제 발관되고 이제 나오고 이제 문제 풀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나도 할 일이 많고 그리고 또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내년 준비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올해는 현장에서 학생들 못 봐서 이제 더 이런저런 잡스러운 얘기들 많이 해주려고 일단 노력을 하고 있으나 뭐 이제 별일이 없네요. 별일이 없고 그냥 뭐 최근 그량 토크는 제가 드디어 이사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아무튼 이제 이사를 해서 지금 짐 정리하는데 한 2주일이 넘게 걸렸는데 아직도 버릴 게 많아. 나는 사실 별로 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게 옮기다 보니까 이사하기 전에 일단 1차로 버리고 이사하고 나서 또 버리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냥 인생을 일단 버리는 거였어. 아 여전히 많이 가지지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고 있었던 그 모토가 사실 이제 또 이제 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네. 이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이제 그런 거고 자 아무튼 이제 빨리 열심히 해서 잘하자는 거지. 그 장인 레벨에 도달합시다. 그게 일단 목표니까 화이팅 하시고 아 내가 참 힘을 주는 캐릭터는 아니지만 아무튼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하고 잘 견디시고 자 우리 시험 잘 봐서 9월달 시험 잘 보고 9월달 해석하길 때 다시 보던지 아니면 킬링캠프 시즌 1에서 일단 보던지 해서 아무튼 저는 마무리를 지을게요. 내가 또 마무리를 못 지는 병이 있잖아. 자 아무튼 요정도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하고 자 나중에 일단 다시 보도록 합시다.